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9월 2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비슷했을 것입니다. 원 세상에 대통령이라 된 사람 이렇게 소견이 좁아서 되겠느냐 생각이 짧아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비슷했을 겁니다. 제가 글을 본 것은 글을 올리고 난 다음 3시간 지났 무렵이었습니다마는 이후에 수많은 그런 댓글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옹호하기보다도 나무라는 내용을 차지했습니다. 대통령이 전달한 메시지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측인 인물 사이에 그냥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정도는 문 대통령이 미리 계산하고 전망하고 글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평화시가 아닙니다. 정부의 비합리적인 의료정책 개편 작업을 인해서 전 의료계가 들고 일어선 저항하고 있는 그런 일종의 전쟁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툭 하고 던지는 메시지를 그냥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전시 상황인 것만큼 대통령의 메시지를 훨씬 더 평화시보다도 심각하게 대부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음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 9월 2일 날 문 대통령이 올린 메시지 가운데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관호사분들을 위로하며 그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에 마음을 드린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휴진 중인 전공의 등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 전시 상황에서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한 행위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해 왔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자세를 바꿔서 이번에는 의사들을 직접 겨냥하지 않았지만 의료현장에 있는 간호사들을 격려하는 방식으로 의사들에게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글을 읽는 사람 대다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와 장시간 사투를 불리고 힘들고 어려울 텐데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지난 폭염 시기에 옥외선별진로소에서 방호복을 벗지 못하는 의료진들이 쓰러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국민의 마음을 울렸다. 여기서 의료진이라고 표현되었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또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문재인 대통령 특유의 통치기술 통치방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분리해서 통치하라. 분렬해서 다루어라. 이런 거죠. 분렬과 분리입니다. 누가 대신 그 글을 써주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이번에도 유감없이 어김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고생하는 간호사들은 우리 편이고 지향하는 의사들은 적 편이다. 이런 등식을 제시한 글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은 박수를 받을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특히 젊은 간호사나 대다수의 간호사들에게. 그러나 젊은 간호사에는 곧바로 9월 2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올린 메시지에서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젊은 간호사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간호사들의 노고를 알아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현재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바람을 피력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입장문은 열악한 근무환경, 가중된 근무환경, 감정노동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간호사들의 어려움을 줄이는 방법은 간호대 정원이나 지역 간호사제가 아닙니다. 간호협회가 아닌 진짜 간호사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간호사의 올림입니다. 다음 질문은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기술입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의식 중심에는 항상 아군과 적군을 이분부로 나누는 그런 섭성이 부리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경제, 정치, 사회, 외교 등 거의 모든 현안에서 적과 아군을 뚜렷이 분리한 다음에 아군을 두둔하고 적을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까지 줄곧 취해 왔습니다. 그에게는 국민이라는 것이 아군만 국민이지 적군은 국민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아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신일과 반일, 임차인과 임대인,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와 사용자, 빈자와 부자, 일주택자와 다주택자 이렇게 항상 반조국과 조국. 문 대통령의 편가리기는 집권 이후에 끊이질 않았습니다. 급기야 이번에는 의사와 간호사까지 대결구도를 만들려고 하는 의지를 또 의도를 맹확히 밝혔습니다. 사적인 인물들끼리면 모를까 국민들을 통합시켜야 되는 국민들을 통일시켜야 되는 책무를 의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은행을 이번에 그냥 바닥까지 보이게 된 셈입니다. 그냥 실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섭성이 이런 뿌리 깊은 습관이 문재인이란 한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란 생각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분열을 통해서 통치하는 기술 이외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기술에서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고 이것이 국민 일반에게는 상당한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첫째는 수시로 뻔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지경에 도달했습니다. 항상 뒤집어 보는 것이죠. 저 양반이 왜 저럴까 저 양반이 저런 의도로 이야기하는 그런 까닭이 뭘까 이유가 뭘까 뭘 목표로 할까 두 번째입니다. 정책 실패로 인해서 부작용이 속출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끝까지 밀어붙이는 항소 고집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란 무조건 끝까지 밀어붙이는 겁니다. 남 이야기를 절대로 경청하지 않습니다. 남이 뭐라고 떠든지 간에 내가 옳은 것이 선이요 내가 옳은 것이 진리요 내가 옳은 것이 참이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전문가의 의견들을 묵사발로 만들어버린 거죠. 네 번째는 절대로 내가 혹은 우리가 잘못했다는 사과하지 않기입니다. 책임을 일치해지지 않고 무조건 책임져야 할 일이라면 그 책임을 다른 곳에 퉁 하고 떠넘기는 무책임의 일상화 무책임의 생활화가 빼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정직 정치 공작하기입니다. 아래 사람도 시켜서 굳은 일을 진행하지만 마치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시치미를 뚝 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지난 3년 지난 사이에 대부분 국민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한번 정리해서 제시하는데 이번에 정말 간호사들을 두둔하면서 의사들을 나무라는 그것은 대통령이 어른이라면 어른으로서는 절대 해서 안 되는 일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늙은 남자가 바뀌는 것은 어렵습니다. 세월이 어떤 사람에게는 죄를 주지만 또한 세월이 어떤 사람에게는 견고한 고집과 그것을 넘어서 고집불통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일반인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통령 입에서 국민들을 편가르기 하거나 국민들을 이간질 하거나 국민들을 분열해서 정치적 이득이나 정치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그런 도구나 기술로서 국민들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19라는 부분들이 방역이라는 부분들은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타격을 입혔기 때문에 대면 거래에 의존한 대부분의 비즈니스 비즈니스 자체가 대부분 대면 거래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금 살 어른판을 걷듯이 힘든 그런 상황을 막고 있습니다. 매출 자체가 없어지다시피 했으니까. 따라서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국민들이 취한 개개인의 그런 울분과 한탄과 불만과 어려움을 잘 새겨서 더 이상 국민들을 분열하거나 이간질 해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극대화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기를 바랍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확장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tv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